직장 동료가 바쁘면 어떻게 할 거에요? 직장 동료가 바쁘면 어떻게 할 거에요? What do you do when your co-worker is busy? 직장 동료와 어떻게 지낼 거에요? How are you going to get along with your co-workers? What do you do when you have a lot of work to do at work? 상사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? 상사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? What will I do if my boss disagrees with my opinion? 일을 하다 실수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? How do you learn if you make a mistake while working? What will you do if there are a lot of defective products?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에요?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에요?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에요? 다른 사람보다 잘 할 수 있는 기술 있어요? 다른 사람보다 잘 할 수 있는 기술 있어요? Do you have a skill that you can do better than others?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자격증 있어요?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자격증 있어요?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자격증 있어요? Do you have any skills, certifications that can be used in Korea?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자격증 있어요? 일이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할 거에요? 일이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할 거에요? 일이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할 거에요? 작업장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? 작업장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작업하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작업하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작업을 하는 거예요? 작업을 하는 거예요? 작업을 하는 거예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